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8일 사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11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하마는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하마는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하마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하마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하마는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하마는 은 열 탈렌트와 금 육천 세켈과 예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아 나하마는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입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짜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야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하마는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 꿈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당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세 살이 도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하마는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하마는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하마는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세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하마는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레스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다져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옐리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 생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을 함께 불태웠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던 친구들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합니다. 화려한 대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한적하고 조용하지만 인심 좋고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기관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의 삶이 부러울까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투정하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그들보다 못난 것이 무엇일까? 왠지 모를 자괴감이 듭니다. 내 자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악의 씨앗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 악의 씨앗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주위 사람들의 고마움을 가려버립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복음의 나자렛 사람들 마음에도 악마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싹을 튀웁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났고 그로말미암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제 그들은 악마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뿐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어둠이 그들을 뒤엎어버립니다. 악은 어둠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세력은 빠르게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빛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를 고민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악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아마 외딴 섬에 홀로 산다면 시기와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은 우리에게 늘 따라붙는 도마뱀의 꼬리처럼 정말 잘라내 버리고 싶은 감정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3명이다 보니까 정말 질투, 시기심 폭발입니다. 폭발 어쩌면 모든 싸움의 근원이 바로 그 질투와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저를 들여다보았어요. 물론 어린 시절엔 뭐 그럴 수도 있다지만 어른이 된 저의 모습에도 질투와 시기심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얼마나 반대쪽 방향으로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지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린이나 어른이 된 나의 모습에도 질투와 시기심의 이 감정은 남아있다. 똑같다. 혹시 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분 계실까요? 다른 사람도 눈에 정말 꿀이 떨어지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존경합니다. 그만큼 이 질투와 시기심을 극복하는 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하십니다. 마음이 어두울수록 어둠은 빛을 찾아야 한다. 어둠을 지우는 건 빛밖에 없다 하시니 가장 큰 빛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자녀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온전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